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28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굉장히 옛날 노래죠 배호 씨가 부른 돌아가는 삼각지 라는 곡을 배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곡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아이고 코드가 뭐 굉장히 간단하죠 a 코드 그 다음 디코드 그 다음에 e7 네 코드는 뭐 우리가 기타 처음 배울 때 배웠던 올챙이와 개구리 정도의 수준의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의 리듬은 굉장히 전형적인 트로트 리듬 이에요 어 리듬 악보 보시면 5단 6단 5단 6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이 고개 악보가 4분의 2 박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5단 6단 요게 한마디 입니다 여기서 5와 6을 번갈아서 엄지로 번갈아서 치는 것을 얼터드 베이스 라고 합니다 1도와 5도를 치는 거에요 예를 들어 a 코드다 그러면은 1도는 라 라가 1도가 되고 라시 도래 미 미가 5도가 됩니다 6번 줄 개방연이 미가 되죠 그래서 a 코드에서는 5단 6단 요렇게 되고 d 코드다 그러면 레 에서부터 세보면 레가 1도 1 2 3 4 5 이렇게 레 미 파 솔라 라 가 5도가 됩니다 그래서 d 코드에서는 4단 치고 나서 5번 줄이 라 요 4 4 땅 5 땅 그리고 이 코드 이 세븐 코드에서는 미 파 솔라 시 미와 치 치가 5도가 됩니다 그래서 6번 줄 개방연 미가 1도 이고 5번 줄 이 프레 지금 잡고 있는 시가 5도가 됩니다 그래서 6 땅 5 땅 5 땅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뭐 간단한 코드들 있죠 이쪽에서 잡는 기본적인 코드나 대부분의 하이 코드 이런 코드들은 근음이 5번 줄이면 6번 줄이 얼터드 베이스가 되고 5단 6단 이렇게 되고 근음이 4번 줄 뭐 d 나 d 마이너 d7 이런 경우는 4 땅 5 땅 그리고 근음이 6번 줄인 경우에는 5번 줄이 베이스가 됩니다 6 땅 5 땅 5 땅 이렇게 되고 뭐 만약에 b7 같은 경우는 b7 은 시저씨 에서부터 3 보면 시 도레미 파 파는 아니고 파샵 인데 파샵 을 쳐 줘야 되요 그래서 b7 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5 땅 중지를 올려서 6번 줄이 프레트 6 땅 5 땅 6 땅 5 땅 6 땅 5 땅 6 땅 이렇게 되요 그리고 c 코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4 손가락으로 잡으신 분들은 5 땅 6 땅 이렇게 치면 1 도 5 도가 되요 도레미 파 솔 도와 솔이 1 도 5 도인데 5번 줄 3 프레시 도 6번 줄 3 프레시 솔 입니다 그래서 c 코드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5 땅 6 땅 이렇게 치셔야 되요 약지가 5번 줄에서 6번 줄 왔다 갔다 해야 되요 5 땅 6 땅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코드 ad e7 코드를 각각 2 마디씩 2 마디라고는 하지만 a 코드 5 땅 6 땅 여기에 한마디 한 번 더 5 땅 6 땅 이렇게 하면 2 자 그런데 이 곡에서는 어 이따가 노래 반주와 함께 노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빌 인 이라고 그러죠 노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간단한 어 기타 멜로디를 같이 연습해 볼 거라서 피크를 들고 연습을 할까요 그래서 피크가 엄지가 되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 3 2 1 번 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a 코드 같은 경우에 5 땅 6 땅 피크 들고 한번 해보세요 a 코드 먼저 연습해 볼게요 c 2 자 아 5 땅 6 땅 자 요렇게 됩니다 이때에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이 벌어져 있으면 안되요 붙어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한 몸처럼 그 다음 디코드 잡고 4 땅 5 땅 5 땅 해 볼게요 c 2 자 아 4 땅 5 땅 4 땅 5 땅 자 그리고 e7 잡고 6 땅 5 땅 해 볼게요 시작 으 으 으 으 으 으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번째 줄과 내려와서 두번째 줄까지 전주 기타 솔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선 넘어갑니다 그리고 13번째 마디 노래 부분부터 먼저 피크 없이 손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 13번째 마디 a 장각지 로타리에 이렇게 a 코드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e7 한번 나오고 a 나오고 뭐 연주가 쉬워 보이죠 계속 요렇게만 한다면 그리고 그 아랫줄 내려오면 25 마디 부분 d 코드 한번 나오고 e7 한번 나오고 아 그리고 a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아래 31 마디 내려가도 계속 a 코드 입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37 마디 내려오면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요 이 곡에서 첫번째 마디 서 이 부분 d 코드 4단 5단 이렇게 한마디가 끝나는 거에요 그 다음 e7 6단 a 잡으면서 5단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a 코드 왔다 이 부분 5단 6단 자 요 부분 먼저 손가락으로 해 볼게요 아 그럼 37 마디부터 해 볼게요 먼저 그냥 손으로 할 겁니다 피 꼭 시 기본 이 자 attack removed k 요렇게 됩니다 뭐 요 부분만 잘하시면 다른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b 37 마디부터 лc Lee 자 써 서글피 참 찾아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노래 앞부분부터 이번에는 피크 들고 중지 약지 새끼로 3위 1번줄 담당하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13번째 마디 삼각지 로타리에 노래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볼게요 시작 3번째 마디 삼각지 로타리에 하나 둘 구진비는 5 27 에이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 으 으 으 으 으 자 요정도 까지 말해 볼까요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 이 세븐 부터 해볼 텐데 여기도 코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연주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연습했던 손으로 연습했던 한마디 코드 2개 나오는 부분 그 부분만 잘 하시면 되요 이 세븐 비에 젖어 부터 시작 때 저 하죠.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하나 둘 뒤서 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피크를 들고 하든 아니면 그냥 손만 가지고 연주를 하든 이렇게 리듬만 치면서 연주하는 건 굉장히 쉽죠. 자 이번에는 이 곡의 기타 솔로 전주 부분부터 노래 사이사이에 나오는 부분을 연습해 볼텐데요. 그래서 A키이고 스케일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냥 이쪽 부근에서 0프렛 2프렛 4프렛 0 2 4 뭐 이렇게만 잡습니다. 탑 악보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검지가 2프렛 약지가 4프렛 검지 약지로 그냥 다 연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악보 보시면 처음 시작 부분에 A코드 드르릉 치고 따다리라다다리라다다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E7 드르릉 치는 부분까지 있죠. 이 부분은 그냥 프리템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느낌에 따라서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해도 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A코드 짠 치고 두 번째 마디 도도 미 도 하는 부분부터 검지가 2프렛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천천히 해볼게요. A코드부터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A코드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뒤에서 두 번째 마디 A코드 부분부터 리듬하고 섞어서 연주를 해볼까 했는데 멜로디가 계속 16분 음표로 쉬는 부분 없이 그냥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멜로디만 따라 해볼 거에요. 자 그래서 뒷부분 A코드 두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한번 더 할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아랫줄 일곱 번째 마디 내려오면 라 한 박자 치고 라 네 여기 한 박자로 보시면 돼요. 라 아 파 미 도 파 라 아 파 미 도 파 이 박자 이 박자 이 박자에요. 제가 이 다음 마디까지 두 마디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한 부분씩 따라 해볼까요. 라 시작 됐고 그 다음 파 미 도 파 네 파 미 도 잡을 때 도 샵이죠. 5번 줄 4프렛 잡고 4번 줄 4프렛 손가락 그대로 눕혀서 자 파 미 도 파 해 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미라도 미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4,3,2번 줄 2프렛이죠. A 코드에요. A 코드 다 라 라 라 라 이대로 치는 건데 검지로 4,3,2 치고 나서 손 떼지로 하죠. 미 이렇게 이렇게 자 이 부분 같이 해볼게요. 두 번째 마디 4번질부터 시작 자 그래서 이 두 마디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보시면 먼저 박자를 읽어 볼게요. 단 따라 단 딴 다 안 따라라 라 라 요 박자에요. 단 따라 단 딴 다 안 따라라 라 라 그래서 제가 먼저 쳐보면 여기까지 자 같이 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A 코드 두 마디 앞부분 마디는 단 다 라 다 라 다 라 뒷부분은 다 라 라 라 딴 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해 볼게요. 시작 시작 자 한번 더 할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전주 부분 맨 처음 A 코드 두루룩 하는 부분부터 천천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래 연주하면서 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기타 솔로 를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보시면 삼각지 로타리 에 4 3각지 로타리 여기까지는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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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로타리 에 부터는 어 박자를 보시면 4분 쉼표 8분 쉼표 하나 쉬고 들어가죠 5번 줄 땅 치고 예 탑 악보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5번 줄 땅 친 다음에 나머지를 연주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연주 하실 때는 삼각지 로타리 에 요 부분에서는 땅 치고 그냥 a 코드 잡은 채로 4 이렇게 연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을 아예 옮겨서 이 전 부분에는 a 코드를 잡고 있죠 으 으 요렇게 연주 하셔도 되요 손가락을 옮기는 걸로 해볼까요 자 삼각지 로타리 부터 해 보겠습니다 아 시 2 자 아 으 으 다리에 으 으 굳은 비는 5 으 요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맨 앞부터 시 2 자 아 삼각지로 다리에 굳은 비는 5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19번째 마디 e7 부분 여기도 연주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오는 데 e7 6번 줄 그는 땅 치면서 이 부분이 8분 쉼표 부분 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e7 말고 그냥 이 코드를 잡고 6번 줄 4 3 2번 줄까지 이런 식이죠 네 6 4 3 2 여기서 뭐 손가락을 사용해서 6 4 3 2 4 3 2는 손가락으로 방금 쳐 봤는데 요렇게 뭐 연주 하셔도 되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 네 뭐 리듬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굳은 비는 오는 데 e7 부터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시작 요런식으로 방금 손가락으로 3번 2번 줄 쳤더니 소리가 조금 약한 느낌이 있죠 이번에는 피크로 자 저랑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 코드 뒷부분 잃어버린 까지 연결해서 같이 볼게요 e7 부터 시 이 자 아 잃어버린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그 사랑 을 요 부분은 방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앞부분에서는 첫 박자 8분 쉼표를 쉬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16분 쉼표 요 은 따라라 딴 딴 딴 여박자요 a 코드 에서 근음 딱 지고 은 은 따라라 딴 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 그 사랑 을 에서는 어 여기 들어갈 때는 미리 손가락이 검지가 4번지 리프레 잡을 준비를 해야 되요 앞부분 잃어버린 부터 보여 드리면 이 으 으 으 4 그 사람 을 에서 a 코드 5번 줄 치면서 5번 줄 그냥 그대로 아래로 미디어 내리면 4번 줄 걸리죠 으 으 요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연습해 볼게요 그 사랑 을 이 부분 시작 으 으 다시 한번 시작 으 그리고 나서 어 아래쪽에 d 코드로 연결됩니다 4 d 코드 한마디 연결되니까 맨 마지막 마디 치고 d 코드 치는 부분까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이 자 으 으 요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지 야 으 으 으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 바로 앞에 잃어버린 부터 연결해서 d 코드 연결되는 부분까지 같이 해 볼게요 잃어버린 a 코드 줘 지 2 자 1 어 으 버린 으 으 사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워 하며 a 코드 부분 아마 이 부분은 어디선가 찾던 멜로디일 거에요 a 코드 땅 8분 심표에서 땅 하고 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a 코드 부터 요 투마디 같이 해볼게요 천천히 c 자 으 으 으 다시 한번 해볼까요 c 야 으 으 으 요렇게 됩니다 맨 처음 d 코드 아쉬워 하며 부터 연결해서 뒷부분 이 세븐 까지 연결해서 볼까요 지 2 자 아 아쉬 뭐 하며 으 으 으 저죠 으 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a 코드 한숨 짓는 요 부분은 4분 심표죠 그래서 여기서는 5 딴 친 다음에 으 이렇게 치고 a 코드로 외로운 사나이가 여기로 넘어가야 되요 자 먼저 한숨 짓는 요 두번째 마디 5 딴 치고 여기만 연습해 볼게요 요 한마디만 시 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외로운 사나이카 요 부분 8분 심표죠 쿵 치고 나서 으 그리고 뒷부분 요렇게 야 이 부분 같이 볼게요 시작 으 으 으 으 으 으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으 으 으 으 그리고 나서 아랫줄에 d 코드로 연결됩니다 d 코드로 그러니까 다시 31 마디 맨 앞 마디 부터 안보이는 아랫줄 d 코드까지 연결해서 해볼게요 지 이 자 아 반수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으 서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7 마디 부분에는 뭐 별다른 어 기타 솔로 가 없죠 그리고 울고 가는 삼각 하면서 아래로 내려면 지 요 부분 아마 이 부분도 어디선가 멜로디가 다들 비슷하죠 8분 심표 쉴 때 5번 줄 땅 치고 단 달아 달아 라라 두 번째 마디 달아 라라 단 달이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부분으로 가서 딸이 라리 띵 땅 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자 여기 a 코드 부분 두 마디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요렇게 됩니다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으 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맨 처음에 연습했었던 으 으 으 으 여기로 넘어가는 거에요 d s 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악보 아래 d s 라고 있죠 달 세뇨 세뇨 표시를 찾아서 맨 앞부분 쪽으로 가면 아까 연습했던 으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까 연습했던 부분들을 한번 쭉 그대로 따라 온 다음에 43 마디로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두번째 마디까지 한 다음에 이제 세번째 마디 a 코드 부분부터 여기는 전주 부분하고 멜로디가 약간 달라요 뭐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보여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으 으 으 여기까진 같죠 그 다음 그 다음 마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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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달까요 시작 으 이렇게 됩니다 아 어 앞부분 음 1 2 3번째 마디부터 여기 내 말이죠 3번째 마디부터 노래 끝나는 부분 같이 볼게요 시 자 으 으 으 으 이렇게 됩니다 한번 더 까요 시작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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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시간에는 배호 씨의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라는 곡을 배워 봤는데요 어 물론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아 피크 들고 있죠 연기를 하다가 으 뭐 이런 멜로디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옆에 다른 리듬 기타가 으 으 이렇게 박자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 주면 좋아요 혼자서 이제 요거 연주 하실려면 사실은 지금 연습하실 때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으니까 아 금방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의외로 이런거는 외울 게 많아요 요거 하나하나를 다 외우지 않으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기타 솔로 같은 경우는 한 부분 한 부분 다 외우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a 코드 잡고 이렇게 뭐 연주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요런 식으로 포드 연주 하다가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황에 맞춰서 미리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옆에 리듬 기타를 연주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어 두 분이 이렇게 기타로 연주를 하시면 굉장히 멋지게 연주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